이 학교라 머리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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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근데 이게 아이오 잘하면 찾아야 돼 아저씨 본인이 욕이 대단한데 멈추게 해보자고 멈추게 해보자 멈추게 멈추게 멈추어들리라 멈추고 멈추 아 멈추야 아 멈추야 아ал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주공원 정 S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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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됐습니다 Naurin 아우 야야 아주 종자도 못받은 나한테 흐흐흐 맞고 엎드려가라 아니 나는 어떻게 상관없이 이랬는데 자꾸 이렇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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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비오는 날이 오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애도크 준에서 왔지? 그래. 고사했다. 유균이 계속 같이 와줄게. 술로 쫙 와서 빼고 오니까. 그렇지. 아, 길이 또 좋고 하니까. 길이 또 와서. 제 교통에 좋으니까. 아, 선생님. 선생님이 그 이전에는 연극단서 공연 얘기를 왔을 때는 이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완전 산만 되대. 야, 이 마음이 이런 게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 팔도를 우리 연출 생길 때가 되면. 이런 귀화집들도 뭐 그리 많은 거 같지 않아? 그때는 우리 저 극장 공연 다닐 때는 그 이불집을 메우고. 그래, 여기가 극장에서 사고 개인집에서 사고 이랬는데. 한 번 공연 왔다. 요 건네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불에서? 산불이 났단 말이야. 우리 연원들이 몽땅 동원해서 거기 가서 산불을 갖고. 저녁에 와서 또 공연 다 하고. 우리 옆에 해볼 때 존중 더 있고. 그래, 존중 더 있고. 그때는 믿는다. 예, 정신조. 그게 약간, 그게 80년대께 아매. 오늘이 또 와보가 이게 어디 농촌이 갔나?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완전 이거 다 똑같게. 담장이고 길이고. 너무 잘해놨습니다. 너무 잘해. 온 게 막 기분이 완전. 아이고야, 아이고야. 오늘이 또 이렇게 기분 좋게 한 거는 이렇게 또 프로를 잘 찍어보지만. 그럼 우리 떡고 그거를? 다 따라! 물 따라! 다 따라!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게스트 등장해주세요. 떡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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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요즘 그 시간 배우지 않아니? 아, 유학 준비하느라고. 야, 너 학주머니는? 아니, 근데 개학이 안 갔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어. 아~~ 야, 내가 몇 주 안 해 나오는가? 두 주. 두 주에 아예 나와. 야, 우리는 다 두 줄 알고! 그래, 어제 가네. 다음 주에 간다. 다음 주에 또 간다고? 그래, 우리가 또 갈라진단 말이야? 그니까 결제래 시도 야 근데 니 전화 워킹쇼? 깨고 까라 워킹쇼 자 준비! 아 쟈 야 야 슬먼두 잡아 sucks 뭐 käyt어? 왜 청소할까요? 여긴가요? 하할래? ... ... 쇠프님 보니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우리 친구가 이전에 식당할 땐 그 초체습으로 셀프님을 구하는 데 또 딸로 전문이고 하는 거 있어요 방금 셀프 되겠죠 이거?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돼요? 예예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예예 보여주시오 카르가죠 전번 프로 찍을 때는 여기 가방에다 벨 하나였던 거 뭐 아직도 안 먹어서 가르쳐 아니 나는 그 팥 찍으면 이 가방 그대로ggis 또 나올 테니까 나 혼자서 써보았요 아이 깜짝이야 민 Lynd jeg 도망쳤어 ம Że 좀 망쳐서 여기서 무섭습니다 오오오오오ors 손 조금 남기셔 내줘요 손잡이만 제 당첨으로 근데 손stoak만 애들 ago 전용카르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어이 TWY 되게 야벅해 양성도 맞춰주고 어 사과를 덜 내라 이렇게 하고 한 마디 덜고 무서도 덜고 아이가 마지막 리스트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야 야 야 야 소개해봤어 최원장 너로 잡아 셀프 이 두 사람 관계를 모르죠 이 엄마고 근데 친엄마 친엄마 진짜 친엄마 언제도 나왔던 바에 무서도 하나 알아야되지 이제도 보니까 다 장기자라 하더라면 그래서 나도 장기자라 준비를 가져왔는데 난 저리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 저리 가져왔어 나는 장기자라라는게 아르 기쿠부츠라 나면 이 장기자라 우리 아르 장기자라 우리 아르 장기 인민에 없는냄 다 나를 열었구나 그래도 이야기이던가 뭐 이런 짧은걸로 하나 그거 한마디 여기서 착해요 그래 어느 따스한 봄날 깊은 수림 속이었습니다 너무 깊다 사자가 낮잠을 차고 있는데 반대로 쥐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사자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겁도 없이 내 발을 밟는구나 진짜 봄이 왔는거 같아요 나도 봄인데 진짜 봄이 왔는거 같아서 놀랬다 역시 유치원 원장님 탐내라고 아 근데 그 목소리 소리가 이제 그 동화 그 땅맞다 오늘도 미션은 김동현 선생님 팀과 원용란 선생님 팀 두 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굶기지 않겠지 뭐 이 마을에 백년 역사를 가진 것이 네 개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세요 제한 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팀 선정은 김동현 선생님 원용란 선생님 가위바위보로 선정하겠습니다 또 내 운명으로 남이 손에 떨렸구나 또 내 운명도 남이 손에 떨렸구나 가위바위보 아니 다시 우리 인기 인기 무슨 일이야 셋 넷 가면 기대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네게스 최애 아아 이게 오늘 딱 나 반갑버리게 아아 아 대박 이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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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수심 나는 역시 이제 딱 아 아 자꾸 선물하게 난 그래도 난 그래도 뻑뻑뻑뻑 아아아 너는 아니다 아하하 야 근데 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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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제한 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예 예 자 미션 자 왜 저러 가야되니 야 최애 떼라 빨리 떼 떼 떼 떼 떼 봐라 근데 어디로 가야 된거 우리 예 아 막 달아내면 거의 나오고 아 왜 따라오지 아 왜 따라올까 야야야 야 자리 앞에서 앞에서 야 정선 여태 진심을 알지 정선 대라 야 어딜이 자리 먼저 갔다 생이야 성한테 달아 야 자리 먼저 갔으면 빨리 왔어 너네 저기 가라 저기 메가 물어보는거 있다 하하하 아 우리 앞에서 길러 다른 길로 가야돼 여기 우리 깨는다 우리는 이 길에서 길러 다른 길로 가야돼 그러니까 그럼 제자리 앞에서 처음 갈거지 이게 뭐 이 나무도 하나 여기 여기는 혹시 백년 된 역사에는 나무 있습니까 아 맞다 한번 맞다 이 두개 다 랍니다 백년 나무랍니다 나무? 어 여기 그게 있습니다 아 예예 맞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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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 된 역사죠 이 나무가 이게 무슨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게 있습니까 이것도 백년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모두 네 가지라던데 어 천주교 하나 예 아 기덕도 없구나 저기 저기 천주교 예 천주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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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 어 물어봅시다 무슨 이 나무 나무 어디 있습니까 백년 백년 역사를 가지 네 가지 이 마리에 딴 데 얼른 또 거지 광장행 자 여기 내려가면 역사 그 이제 그 나무 있단다 나무 이제 그 이게 뭐 데려가야 돼 그래서 이혼이 돼 거기가 드는데 역나무 있단다 그 시장은 이제 시비에 일본 나들이 이제 와서 들어와가지고 이리 하다니까 우리 할 때 인원이 많게 됐다만 예예 응하고 그래서 시장에 서가지고 지금 금 백년에 여기 서서 4일 날 8일 날 매달 4파 아 장날이 따라온다 아 4파 장날이 도덕이 따라온다 야 이기세 아 두 개 가면 등닌다 오오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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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다리 먼저 왔다 이렇게 돌아왔네 우리 여기 두 가지는 우리 알았는데 또 두 가지 어디 있은 거 아 방향 다시 아 연다 안녕하십니까 아 들어보네 가라 두 가지 두 가지 어디 있은 거 백년의 저 닭님 저 닭님 예! 예! 낮게 말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님. 아아! 저는. 땡니다. 땡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 땡니다. 예, 예. 우리 정신에 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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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물가. 우리 가기. 학교 어딘가가 있습니다. 여, 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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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괜히. 아아! 자! 우리 노선, 노선, 됐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좀 많이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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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리 움직여놔. 대대 빠르게 말하시오, 빨리. 1번 나들이 들어온 미설이. 예, 예. 여기 마을이 미설이. 일단 먼저 학교가서 또 물어보고서 한번. 이게 학교. 아아. 발 또 뭐라고. 이게 간판이네. 우와. 이거 잡았는데. 여기요. 어? 뭐였지? 전주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였지? 천천히. 아, 뭐야. 저기 빨리 가봐요. 저기 있어요. 아우, 드셔. 천천히. 천천히 하셔. 어디 있지? 뭐지? 해민아. 달아서 왼쪽으로 올라가 봐. 아, 멋있구나. 잘 째서. 오오. 오오. 이게 백릉도 이렇게. 이야. 완전 고풍스럽다, 야. 팔토. 팔토 문화 이거 밖에 없어요. 마, 멋있다, 야. 일단 먼저 와 다 듣는다. 에이. 원래 이 교리 끝불이네. 1916년도에. 이어져니까. 그러니까 우리 네 개 다 됐단 말이네. 우리 네 개 다 됐단 말이네. 네 개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잘 들었습니다. 가을, 가을 잘 들었습니다. 가을 잘 들었습니다. 가을 잘 들었단 말이네. 두교 건물은 1916년도에. 건물에는. 우리 또는 두교의 도인들이. 그때 당시 돈 천원을 모아가지고. 건물이. 1916년도. 1916년도에. 우리 농가수 기도하자. 1916년 천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네 집 중에서. 독일 사람들이. 그 수건을. 네 그거는 들었으니까. 독일분들이 그거. 1916년도에 1000원 제공하고 그리고 이 건물은 66년도 8월에 그때 건물입니다 완성 문은 66년도에 내 막 한살 어리게 말 때 해요 66년도에 허물어 버렸어요 새로운 이 건물은 92년도에 당시의 신부 김종담이라고 김종담 이분이가 김종담 항일 조직 이민단이란 단체에 가입했대 백년에 백년 나무 백년 마을 백년 장터 우리 얘기를 다 알아냈구나 이 전부 맞죠? 우리 먼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없지 우리 처음이지? 해설 듣는 건 처음이지? 아 대박 대박 네 그러면 우리 촌민이가 이 촌부가 언제 성립됐다는 거 우리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탈도 저는 1890년도 네 중도 중일전쟁 때 조선 반대 조선 반대 조선 반대 조선 민독들이 전부는 비난을 내서 이주해서 여기 와서 정찰하게 살게 되는 게 이제 1890년도 우리가 지금 1890년도 이제 중도하고 중일전쟁 그 때 그 때 조선 반대 우리 조선 쪽 희난민들이 이주해서 와서 살기 시작에서부터 지금이 8도 촌이 됐습니다 그때 여기 정착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인가 지금 130년도 네 그리고 우리 촌이 전체 부지 면적은 64.7 평방 킬로미터 엄청나네 네 주요 우리 경자치 우리 경자치는 689 웅치 쌍입니다 네 결국에 우리 지금 주요하게는 뼈 콩 옥수수 예 들어올 때 보시다시피 우리 다리를 보셨죠 천입교의 다리를 네 이 다리를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부르지 아십니까 몰라요 강덕교라고 부른다 강덕교라고 했는데 강덕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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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미션 성공 성공 네 어찌다가 소리 이기겠습니다 진짜 어찌다가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어디 맺어 어디 맺어 이제 천국에다 성립이가 1903년도에 성립이 됐고 그다음에 그 타브 시오기는 독일에서 와서 15년 교민 교민들이 모아가지고 어 1912년도에 어 어 세웠고 5월에 1912년 5월에 세웠고 그 다음에 다시 독일 사람들이 왔지 그 다음에 다시 무너지기는 16년도 8월에 무너져서 92년도 재근했지 재근 아니 무너진 게 66년도 아닌가 옳다 66년도지 뭐 66 어 8월 저기 있네 근데 끝났는 거야 또 끝났어 저작져서는 뭐 당장 알지도 못하고 먼저 가서 뭐하다니 기억하는 합대다 그렇지 그게 누가 기억하니 윤재 밖에 없다 윤재 기억하니 윤재하고 혜미 에이 에이 자기 이름을 잘하는 거 기억하지는지 동영선생 되잖아 동영선생 기억해도 반이 늘어서 아 윤재경이 제일 위험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도 손주교에서 무슨 말이야 아 뭐 제대로 알리야 해주나 이제 오는 게니까 어 이제 오는 게니까 어 제일 마지막에 어디 갔다 갔어 아이 그분이 물어보니까 아 저 먼저 온 팀들과 물어보라고 얘기 안 해 주겠고 말 소개 잘 들으셨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숙소? 진짜? 밥 두누매다 우와 알았습니다 갑시다 해설 잘 들으셨죠 예 지금부터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퀴즈에서 승리팀은 주인 신분이고 하 해배팀은 일꾼 신분입니다 우와 우와 신분 유효 시간은 60분입니다 아 60분 후에 게임을 통해 또 신분 교체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와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팔도촌은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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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삼십 년 아 정확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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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마을 소개 하시던 분 해설원께서 무슨 색 신발을 신었습니까 야 빨간색 정답 땡 까만색 땡 정답 이제 무슨 색이래요 제 둘 다 한 마련이 까만색 빨라색 아 그거백가라 까만색 까만색 흰색 정답 정답 이 최열이 정말 법에 딴줄어두구나 법에 딴줄어 팔도촌 입구 돌다리를 마을 어르신들은 뭐라고 부릅니다 백년된 시간세가 쓴다 강덕교 정답 이 까만색 기회를 벌어줘야 된다 한 번 좀 잊어버리고 야 거짓에 하나 마치 시시 저희 하셔 백년된 교회 은혜에 건축됐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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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문제나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백년된 교회 어느 해에 건축되었습니까 정답 정답 1916년도 정답입니다 그렇지 정답 저 마을 광상에 백년된 나무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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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복나무라고 합니다 예 자 나무 종류는 예 그름나무입니다 아 아 그름나무 자 문제나갑니다 문제나갑니다 나무를 소개하시던 할머니 위도우 색깔은 정답 무슨 색깔 정답 정답 마을에 백년된 시장이 있는데 시장은 매월 언제 개장하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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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8일 매월 매월 4 14 18 28 어 4 8 14 18 24 24 28 정답 예 항일전쟁 시기 교회 신부이신 김종담 신부께서 항일조직에 참가했는데 그 조직의 이름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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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군 틀렸습니다 어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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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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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 없습니다 아 진짜 항일 의용관 어떻게 해야되지 정답 항일 의용관 야 이거 두서 먹기다 틀렸습니다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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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의사단 방단 의사단 의무단 정답 의군단 정답 정답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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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마단 정답 의문단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 됐어 의민단 민 민단 이 교회 건물을 재건한 건물이 있는데 재건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이 교회 건물을 몇 년도에 재건했습니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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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정답 정답 2,992년 1,992년 교회가 몇 년도에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 선정된 정답 정답 이건 안다 우린 너희 다 안다 이건 2,992년 몇 년도? 2,992년 정답 몇 년도? 2,992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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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랑 눈빛이 대박 올림이 아닌데 원용란 선생님 팀 승부 야 야 드디어 이게 낫다 아 우리 원용란 선생님 팀 승리 승리 주인님들 나와주세요 이 마을의 모든 것이 다 영감해 내꺼다 아이고 엄마 아버지 그래 그래 맨날 데려왔었구만 어이구 야 어디 가서 이렇게 이쁜거 딱 잡아왔다니 야 내 얼굴을 사이만한거 데리고 와야되지 이만 이만 한 번 불러봐라 야 우리 이쪽으로 사자 빨랑빨랑 나와라 이만 한 번요 이렇게 앞에 건 소아 이게 방귀도 아이가 방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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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도지 아이고 아이고 그다음에 두개 거는 좀 석쇠 석쇠 아 그다음에 거는 깨떡녀라 그러네 여기 여기 놔 예 목쇠 목쇠 이거 왜 목쇠냐 목쇠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네, 뭐 좀 음식을 합니다. 아, 먹거리란다고 먹세랬구나. 그럼 오늘이야 우리들 위해서 많이 좀 이렇게 복무를 해야 되겠다. 네, 알겠네요. 우리를 더 굽서거래라. 네, 어머니. 아이고. 아, 열이 벗어진다. 어머니, 좋다. 수상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 거. 아이고, 영감해. 니먼 예요, 진첸. 나 지금부터 60분 시작입니다. 네. 60분, 60분 동안. 주인과 일꾼 신분입니다. 만데를 불에 먹어도 됨까? 네. 걔가 이제 어서 거진이 원래 그 알지? 예. 아, 이 짜키들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늙어가지고 시들시들어. 무슨 거 지키게도 옷이나 봐서 어디 지키게. 늙은 거 아텐스. 맥이 있다. prohibition. 우리가 이 모든식에는 안 Dell. 그럼 여기 없어서 포言 Mistok, 자, 다섯 개만 해봐라. 혹시 버튼이 누나 솎이의 차 Yamilla, 발자. fib g,rien ydia, Wait, JJ. shop. 선풍üne! 일꾼야, 이거իudding! 아니, 이게 이수야. 아, 아니야. 아, 4, 5, 5, 5, 1, 5, 5, 6, 5, 6, 7, 8, 9, 10, 10. 10, 10. 그만하십시오. 아 됐다, 됐다. 안기도 아닌데. 저 며느리 안기라고. 안 올 수 있는가보다. 못 째! 못 째 맞죠, 못 째. 아, 이거 한자. 이거 한자 따르다 떨어지고 떨어졌다. 아, 이거 얼마나 세워. 이게 돼지보다 더 끓이 나가는 거야. 아 우리 맨날에는 돼지 나. 자리 가자. 영감이. 영감 말이 또 많다. 어우 나는 못 하겠어. 다음번에 또 이런 반전이 있길래. 아 이게 우리 계속 이게 뭐 계속 아무 돼지. 당연히 무슨 미세였지 뭐. 야 난 윤정이한테 이 시간밖에 복수를 할 시간 기회가 없다고. 그걸 빨리 해라는데 지금. 우리 남자들이 하기 좀 그렇죠. 야 너네 좀 어떻게 내 대신 복수를 해줘야 되지. 많이 많이 좀 쉬었다고 합시다. 난 못하겠어. 난 못하겠어이다. 난 도서. 날 죽이면 죽이소. 난 못하겠어. 목쇠야 빨리 와 날 얻고 시내로 가자. 야 석쇠야. 예. 여기서는 담밤 죽게 됐다. 석쇠야 너 아버지를 이 뽀마 차에다 앉혀서 집에 모셔라. 별로 맥이 없어서 까무러칠 것 같으니까. 저래 업을게요. 여기 바퀴가 흔들흔들거려 가지고 더 위험해. 그러면 더 크게 상할 수 있어요. 제가 업을게요. 먹으세요 네가 해야 그럼. 게똥래를 빨리 풀려먹어야 된다까. 개 똥래 왔어요. 나는 집에서inc놨 이렇게 풀려먹을 거야 뭐래든 우리밖에 평소를 할 길 없는 prepare 이제 우리 잘살게 되면 꼭 별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혼내어라, 알겠냐? 예, 예, 예. 여기 다 나오라 온다. 다 나오라 온다. 그놈들이 바쁘면 오겠지. 왜 우린 거기 가겠냐? 아버님, 토마토 드십시오. 네, 너희 먹어라. 유기농입니다. 저 분들이 죽어놔요. 우리 집 오랬는데 죽어놔요. 음! 음! 담백하고 아삭아삭한 게. 맛있어요. 왔다고? 아버님, 아파하세요. 나이가 안 뜨겠다, 아이가. 나도 기다려라, 아이가. 이게 다 먹다라고. 저하라고, 새끼야. 골박아, 골박아. 어찌 나았다고 쓰니, 어? 잘못됐습니다, 나으리. 야, 나 아주 종재도 못 받은 나한테. 치겠어, 나으리. 치겠어. 아닙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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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맡겼습니다, 막내가. 아니요,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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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님. 소방님, 그 남기 들어가지고 이거 돌빌어치는 소리를 한꺼번에 다칠 수 있는데. 아. 아, 아니, 아니야. 세 분 다 이렇게 너빌리셔가지고. 아버지. 치질이 걸린다. 치질이 걸린다. 이미 치질이 나올 때 다 나왔다. 아니, 그래. 그리구 예방하세요, 엄마. 나 지금 이 마을옥 한 곳에 돌져야. 우주비와 마다에서 댕댕. 그래라. 가자. 이제 한 시간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요기하니. 어머니. 어째 그러니? 띠리리 띠 리리 띠 리리 띠 리리 띠 리리 띠 띠 띠רי 띠 내 눈초녀들아 눈물 보고 웃는 거냐 고슴머리 자라서 침머리가 된단다 그 눈질 소용이 나 할 일이나 잘해라 아해 그렇지 그래 할 일을 잘해야지 이 벌판에 풍년이 들면 우리 함께 춤추자 이 벌판에 풍년이 들면 우리 함께 춤추자 야 올해가 풍년이로구나 이 벌판에 풍년이 들면 우리 함께 춤을 추자 저걸 시구 시구 들어 간다 저걸 시구 시구 들어 간다 청년의 왔던 각선이 죽지도 않고 또 완전 은혜가 중바라 거기 온다 다 왔어, 옹이다 시구시구 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아 작년에 왔던 아이고, 이렇게 무슨 일이래 자, 이게 갈도천 시장이 옵시다 자, 거의 다 왔어 시구시구 아야, 바다다 음밀아 드디어 갓지 잠시만요 한 번쭈어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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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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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너는 처음 해라. 경감해. 내가 이렇게 그녀를 타고 있다고. 얼씨구 좋다. 아이구, 좋습니다. 이쪽에도 왔어, 이쪽에도. 깨끗하게, 깨끗하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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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무슨 당일 정도 하지 말고. 달랑, 달랑스러. 자, 여러분. 네. 이제 1시간 됐습니다. 신분교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마을 어른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팀에 세 분씩 마을 분들을 섭외하세요. 이번 경기에서 승리 팀은 주인 신분이고 패배 팀은 일꾼 신분입니다. 우리 시작이 너무 불리하다. 지금 갑니다. 저기, 저기, 저기 붙잡아. 해밀아 빨리 붙잡아라. 우리 패배 팀. 우리 패배 팀. 우리 패배 팀. 내가 같이 가겠지. 여기서 두 분 모실까? 내가 같이 가겠지. 혹시 되겠습니까? 혹시 마감이 없잖아요. 아니요. 한 명. 우리 패배 팀. 저기. 여기. 갑니다. 아, 두 분. 기다려야지? 네, 받았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이겼다! 자, 게임 시간은 10분입니다. 준비! 준비! 진 윤인아 vais! 아니야!!! 나갔다, 나갔다! 셰프리! 아아! 아아! 나갔다 나갔다! 샤브리! 아아! 이야아!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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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거지! 빨리 빨리! 아! 아! tam가! 자오쭈아! 자오쭈어 비 realized! 으아! 아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 시작이라구 아 이게 일이 일이 맘게 엘리евич 아 아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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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해 아 으 1 으 으 쌍반창이란다. 아이쿠아이쿠아이쿠아이쿠아이쿠아. 쌍반창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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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얘기 하지 말아. 사람, 사람 밀어라. 아저씨, 아저씨. 너희 아저씨, 아저씨. 아니, 밀어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아, 맘딸들이야. 빨리 차라. 아, 두고 빼앗아! 아, 두고! 아, 에이쿠아이쿠아. 야, 해미야. 넌 뭐 먹었길래 둘이 기우 입었니? 야... 야, 야. 전ene, 원종식이다. 여기다, 여기. 아... 네가 뭐 먹었지 마셔! 놀이치 마셔. 아이, 얘가 내가 아겨! 나이스! 나 허가 저걸 왜? 아프세요. 저 필요 없습니다. 아프세요. 빨리 쳐야 된다. 어 저 지났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Ahora 그건 왜 안나? 내 끝난아 주실 맛이 없어 아니야. 1대1 하라고 1대1 physical team 이겼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은 김동연 선생님 팀입니다. 신분 교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뭐 준비는 다 됐느냐? 네 잘 됐습니다. 얘네들 어디 갔냐? 빨리 나와줘. 빨리 빨리 나와줘 그럼 뭐하냐? 앞에 서거라. 아 예예. 밥할 준비는 다 됐느냐? 예예예. 빨리 빨리 불을 피우고 손뚜껑 밥을 앉혀라. 알겠습니다. 이름은 다 있느냐? 예. 너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어. 내 이름이 없는데. 이름 달아주라. 월려. 월려? 너는 뱅강쇄라고 합니다. 아 뱅강쇄. 야! 아니 아니 아니. 안 되죠? 니 저다. 예. 너는 석쇄 해라. 예? 석쇄. 니가 나를 못 사격을. 너는? 어? 영파리입니다. 아 영파리. 최영파리. 너는? 나는 수공기 살살 샌다고 우리 아버지 나를 셀쑥이라고. 뺑드게임이 좋겠다. 뺑드게임이. 그냥 뺑드게임이로 해두라. 자기소개. 월려 얼씨다. 석쇄이라고 합니다. 석쇄. 석쇄. 영파리 얼씨다. 뺑드게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지. 오늘 저녁 밥상을 잘했는데 우리 셰프님께서 보조로 누굴 쓰겠습니까? 원래를 내가 보조로 한번 쓰시겠습니까? 밥을 누굴 시키겠어요? 밥은 제가 담당이니까 석쇄가 불을 떼고 영파리가 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밥할라. 그렇지 시작하라. 예예예. 28년을 살면서 쌀을 한 것 처럼 피쳐봐봐. 돌아앉은 것 같아도 귀에 다 눈이 있다. 이게 이럴 줄은 알았죠. 괜찮은데? 아가자. 다 눈이 다 눈이iez으로만 오우야 고기 냄새 불쏘어 그거 우리 먹는 음식은 니 막 주워 먹냐? 이걸로 후레치시오 어 알았다 너 이제 잠시 욕이 엎디거라 아니 나는 어떻게 상관없는 일하니까 자꾸 이렇게 아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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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다시는 남의 일에 아이비를 지하십시오 그렇지 이제 우리 아가씨를 보고 무슨 야사함을 갖더라 이제 다시 말해봐 예 아가씨 손에다 줘라 웃지 말고 게임을 잘 깔고 끝이 난 다음에 가피를 제대로 벌어서 할게 이랬으면 안 되나 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하는거야 빨리 노래 한곡 갓돌이와 갓숭이는 한 마을에 살았대요 남간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았대요 물었대이예요 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게 식사하세요 예 여기 와서 밥 부구라 폐저무 밥 주고 폐저무 밥 줄까? 져드부를 담고 예예 아 져드부 져드부를 공개할 수 있어 져드부로 직접 자 발도특사에 나갑니다 너네 밥 그만 푸고 후취하거라 예 요구만 또 버리고 인내불집은데 하나도 또 매일 내신 옥치맞다 해서 내가 한번쯤 희생할 뻔했는데 때문에 또 옥치맞았죠 지금부터 밥 먹자 밥 먹고 우리 먹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윤주아 그 여발에 앉은 여자 댕댕에 미루 저 못살게 그려라 짚어 올려줘 이번 집안 고이지 나루 그렇지 조금 더 달량 연변에서 이름이 있는 거라고 달걸리는 소다갈이다 소다갈 소다갈 달걸리 좀 깔아 특히 대단히 바쁘다고요 맛있게 뜻이 없어서 저기 그리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 노래를 한번 듣는 것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 일이라고 아 아 밥을 먹었구나 밥을 먹었구나 우리 영감 침시배 New 우리 아버지 영감 여기 한더 이랬기 낭디기 춤 좀 춰지 짜 RH permett 닭 암 고맙습니다 태양노를 흔들고 나는요 아우 그만해라고 박수 채워야지 아우 꼭 썰어내면서리 그거 한 번 날라고 맛있으니까 말자이로 너도 먹기 야야야야야 수저를 어째 이거 꼭 빼가 나아 맛있다 입에 그 밥알이랑 좀 따끔해졌었지 밥알을 그 쏙 따끔해서 가서 닦아줘요 어머 우리 아들이 갔을건데 한 숟가락 5도 먹었구나 자 이 밥 한거하고 이 고추장찌개 딱맞아 입에 들어가요 살살 녹아 누가 먹을 사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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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왔습니다 후 내려와 고프 내리 이걸 먹어봐라 우리 또 도라오거라 여기 도라오거라 장문을 덜지마고 장문을 덜지마고 조롱조롱 밥도 맛있고 딱맞아 흘리지마 흘린건 니가 먹어야다 흘린건 니가 먹어야 된다 영감해 저게 홀로 한참 뭐한다오 또 넣고 또 넣고 우리 청소년 닭이 턱 뛰어올라 앉아서 오늘 주인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일했는데 토소에서 놀아먹으라 아 돼지고기 안 먹으면 먹지말라 감제도 너무 맛있고 토막도 맛있고 전체를 한 번만 먹어봅시다 난 권력이 없어 밖에 토막도 달라고 어? 예 나 조제도 어디 하나 다 드셔야 된다 그렇지 갖고서 직접 우리 가마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라 그래 대신지연하자 그래 내 볼 때로 밤에 여기 이 팔도로 제일 많이 댕긴 사람이 내꺄야 그렇죠 이게 내가 연극단에 들어와서 80년대 80년대부터 내가 댕겼는데 버스 타보고 위로 오게 되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요 눈빼 깨볐다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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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폐 없었다고 되던 게 지금 봐라 야 나 오늘 깜짝 놀랬다 나라에서 봐 농촌 건설 잘해놨어 아이 정말 잘해놨어 오늘 다 우리 재밌었는데 난 제일 깊다 맥긴 게 여기 그 팔도 석이 있지 아 이야 이야 아 구야만은 진짜 쌍불이 이게 딱 와는 줌줌줌줌 흘리네 아 최옥갠가 최옥갠가 최옥갠 필요 없잖아 우리 오늘이 우리 프로를 같이하면 가무스로 좀 한마디 참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내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뿌듯한다 아 제가 참 신선하고 그렇지 맛을 참 좌우질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유기농이깐 아 좋았습니다 우리 딸 아 아니 저는 오늘 팔도에 처음 와봤는데 어 특산 저두부도 되게 맛있게 먹었고 오빠가 가봤는데 오빠의 맛있데 오빠의 맛있데 오빠의 맛있데 아 형 닳아봐야 안 돼 그리고 지노마가 이후로 물어봐야 하는데 어때요? 감수? 아 좀 부담스러웠던 나 불담스러웠던 나 불담스러웠던 나 불담스러웠던 나 불담스러웠던 아빠로 데려와 누게 할 소리 사실 집에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오 원래 가야 해도 고양이하고 지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어떻게 좀 재밌게 잘해보자 했는데 그 앞에 나를 완전 지심으로 감독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떤 연예인 끝에 한다며 집에 가서 생활비 많이 쫄구였어 이거는 사적인게고 이 윤정양 것도 프로그램 채널에서 그렇지 그렇지 엄마가 또 집에서 놀고 아 옳어 저렇게 정식이 한테 뿐이다 나는 이거 반가웠고 혜미님 정식이 말하면 돼 혜미님 정식이로 말하면 돼 혜미님 정식이로 말하면 돼 나도 정식이로 말하면 돼 말하면 돼 어떻게 하면 이거 편집할 수 있으면 편집하셔야 돼 이거 다 같이 말하면 돼 아까 집사할 때 내가 여기서 노래했는데 그럼 저 허언도 해주고 아 지금 말이 이거 이제 하는가 봐 아 진짜 섭섭할구나 아 진짜 섭섭할구나 3대로 준비했네 아 이건 진짜 나는 이건 진짜 이 노래가 진짜 섭섭해 근데 이게 밥 먹는 게 귀 관계 있단 말이야 근데 좀 지루하긴 했어 그게 곡이 박자부터 틀려서 내 서른거죠 이렇게 갑순이 하다가 그것은 딱 박수칠 때 떠나야 돼 그렇지 아쉬움에 쫙 놔야 돼 그러니까 내 잘못했구나 그래 그래 아아아 아아아 영길씨 조향천진 발도촌에 와서 정말 공기 좋고 물이 맞고 밥도 좋았고 난 점심에 그 이 어머니들 한 그 밥이 향기가 품는 그 밥 먹고 예 정말 야 이게 고향이구나 이게 정말 내 집이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 여기서 고아를 딱 외치고 방 집을 위해서 부릅시다 우리는 산따라 멀따라 만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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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배라 배및 너및 배브로라 배브로 산따라 imp nte 그리고 ATHY 힝힝힝 2012 조 Lun major Ship 저는 hésitez emotional 백 크리 iro ins Kin 손